녀석은 쇼군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이야. 그 녀석을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두는 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랄까? 뭐야 그 말투는? 날 걱정해주는 거야? 어리석은 것, 내 시야에서 꺼져라. 표정이 너무 안 좋아. 뭐 할 말이라도 있어? 정말 죄송합니다. 농담이야. 그걸 정말 믿냐? 전부 다 보인다고. 내가 잘못했어. 어서 출발하자. 이 세상에는 때가 지나면 기다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. 그때부터 그게 골치 아프다고 생각했어.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만든 것이니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지.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밀밀라 처리해버릴 거야. 나나 내가 잘못했어. 네가 옆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져. 난 놓쳐가루. 너네.